지하철 9, 2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 군 사망 5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열립니다.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낮 2시 김 군이 사망한 9, 2역 9-4번 플랫폼 등에서 추모제를 열 예정입니다. 이어 사회적 참사 희생자의 가족과 철도 노동자들이 모여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와 정부의 책임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엽니다. 김 군 사망한인 인건방지 김 군 사망한 암기 김 김